이런걸 못먹는거고 이게 좀 많이 심해요 아 좀 심해가지고 사료도 안되고 파우치 젤 형태도 안되고 그게 그냥 죽처럼 완전히 아 그러면 거기다 뭘 줄테니까 액체를 타서 한 맘만 안가가면 타서 한번 먹여보세요 아 요거는 계속 먹고요 다른거 가지고 가볼테니까 애인 뿐 아니라 다른애들도 부작용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싹 예민한 애가 너무 안먹어서 약을 못해서 이 액체만 따로두면 안먹기 때문에 다른거 먹일 때 그런게 맛이 또 안먹는 액체라고 하면 엄청 예민해 희석해서 먹으면 되니까 최대한 먹으면 주고 안먹으면 안주고요 안먹는애들은 약만 먹이고 먹는애들은 먹여가지고 한번 보면 약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못먹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예 일단 제가 며칠 이따가 해볼게요 예예 수고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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